오빠 어? 지갑 흐려져 어 이거 제빵 크다 이씨 A8 오 이거 이쁘네? 데스웨이프 보이소 나쁘지 않은데? 한 번 셀카를 찍어봐 내가 찍으니까 홍색 대역 보이지마요? 네 오빠 지금 흐려져 응 응 이이씨 왜 다름아야 돼? 다름아야 되는 게 있나? 자 어머 배경은 왜 저쪽 어딨다 신기하지 배경은 흐려져 어 전면카메라 드디어 되는구나 등록해놔야지 다른사람 보게 네 아 근데 이거 진짜 괜찮다 이거 어 드디어 요거 질문 아니야 근데 차라리 A8 A8S 나는 A8가 되는데 난 지효 싫어하거든 오 괜찮은데? 네 네 이건 보건되는 게 있던데 이건 보건되는 게 있던데 하여간 A8이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